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49페이지 타일공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공사 파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욕실의 타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욕실이나 아니면 발코니,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에 타일이 설치되어 있죠 이런 타일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럼 먼저 249페이지 자제적인 측면에서 타일은 충분히 뒷굽이 붙여있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된 형태를 사용을 해주자 뒤에 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굽이 있어야지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부착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뒷굽이 있고 유약이 발라지지 않는 형태를 우리가 사용해야지 이거는 바로 1번은 부착력 때문이죠 부착력 그리고 2번 외장용 타일은 자기나 습기질 타일을 쓰고 내동해성이 강한 타일을 써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일은 사실 이겁니다 자기질 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습기질 타일이 있고 도기질 타일이 있고 이 세 가지 타일이 있어요 자기, 습기, 도기질 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일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위로 갈수록 소성 온도가 높아요 소성 온도가 높고 소성 온도, 열을 가해서 굽는 온도가 소성 온도입니다 소성 온도이고 흡수율이 적은 타일이에요 위로 갈수록 반대로 밑으로 오면 소성 온도가 낮으면서 흡수율이 큰 타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품질은 이런 자기질 타일이 품질이 제일 좋은 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장용에는 도기질 사용 안 된다는 거예요 외장용에는 도기질 타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장용 타일은 도기, 습기, 자기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랭제 위와 준하는 장소의 노즈비는 자기 습기만 쓰라 그럼 도기질 쓰지 마라 이거죠 한랭제에 준하는 장소 그러면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 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용어로 뒷베란다 뒷베란다 쪽에 뒷발콘이죠 거기에 북쪽으로 오면 벽에 거기는 차갑잖아요 그건 단열재 안 들어갔어요 그 발코니에 벽 사놓은 게 저 반대편에 외부 쪽으로 그 벽의 타일은 춥거든 그 장소는 도기질 타일은 사용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게 유약을 바라지 않는 것이 뭐다? 무유 타일이네 자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는 것을 무유 타일이라고 합니다 무유 타일을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유약을 바른 CU 타일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욕실 바닥에서 CU 타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샤워 싹 하고 나왔다가 미끄러져서 내집당 걸리겠죠 그래서 CU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장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질, 습기질 쓰라이 그 가지로 바닥용 타일은 도기질 타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특히 바닥용 타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타일이 클링크 타일이에요 클링크 타일, 습기질 타일 일종으로서 표면이 미끄럽지 않도록 되는 거죠 그것이 보통 클링크 타일이 옥상 바닥 끝인데 우리가 옥상에 정원화해 놨죠 그러면서 타일 설치해 놓은 거죠 그런 것이 클링크 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붙임 재료적인 측면에서 자 모래는 강모래 사용해 주자 강에서 채취한 모래가 강모래입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4번에 모르타르 배합에 대해서 자 해 놓으시면 되는데 모르타르 배합 자 그래서 건비빔 해놓고 나서 그래서 건비빔은 시멘트하고 모래만 비빔한 것을 건비빔이라고 칭합니다 자 건비빔하고 나서는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고 건비빔하고 나서는 3시간이고 자 물비빔하고 나서는 1시간입니다 물비빔 그래서 물을 반죽하고 나서는 1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두죠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타일의 종료 형상이죠 무유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을 무유타일 그래서 바닥용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그 예 해놨죠 영어로 그래서 이 무유타일의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것만 해놨어요 자 클링크 한글로 이렇게 쓰면 되죠 클링크 타일 바닥용 타일이죠 습기질 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논슬립 타일 논슬립 타일은 계단의 끝부분에 철물 대신에 타일을 가지고 부착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논슬립 타일입니다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CU 타일은 유약을 바른 타일을 CU 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벽용에 반짝거리는 타일이죠 그것이 바로 CU 타일입니다 자 모자이크 타일은 4cm 싹은 각 타일이죠 이것을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30cm 300mm 됐죠 각각의 하트론지에 줄눈을 해가지고 딱 미리 해놔가지고 판형 붙여야죠 하나로 딱 붙이고 나서 나중에 하트론지 종이 떼내가고 나중에 붙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모자이크 타일이 됩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면 타일을 붙인 공법 자 이 공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험이 나온 것이 페이지 251페이지 3번의 계략 압착 붙인 공법이죠 이것이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줄눈 붙이기를 이걸 밀착 붙인 공법 밀착 공법이라고 합니다 얘가 세 번 냈습니다 얘가 대부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게 250페이지 자 떠붙이기 공법하고 압착 붙이기 차이점은 자 이겁니다 자 붙인 공법에서 1번의 뭐 떠붙이기 뭐 떠붙인 공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떠붙인 공법 이렇게도 칭합니다 자 떠붙이기 공법과 자 압착 붙이기 공법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에요 2번에 자 압착 붙이기 공법 그래서 이걸 뭐 압착 공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압착 붙이기 공법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압착 공법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떠붙이기 공법은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갖다가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얘는 타일 뒷면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 타일 뒷면에다가 발라서 한 장씩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 여기에다 타일에다 발라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부착하는 방법이 떠붙이기예요 그러면 압착 붙이기 공법은 이겁니다 붙임용 모르타를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자 이 바탕면에 붙임용 모르타를 바르고 타일을 대고 나무방지 이렇게 두들겨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압착 공법이 됩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두고 그리고 자 계량압착 공법은 그러면 3번에 나오는 계량압착 공법이죠 자 이 계량압착 공법 그래서 이 계량압착 붙이기 또는 압착 붙이기 또는 공법 또는 계량압착 공법 이렇게 붙이기 공법 또는 이것을 계량압착 공법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자 이거죠 얘는 바탕면에도 바르고 타일 뒷면 양쪽에 다 바르는 거예요 타일 뒷면에도 바르고 얘는 타일 뒷면에만 바른 것이고 얘는 바탕면에 바르고 얘는 둘 다 다 바른 것이 자 됩니다 구분을 해두시면 되요 자 그러면 양쪽에 붙임용 모터를 다 바르기 때문에 얘가 접착력은 좋겠죠 그런데 시공 속도가 느려요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착력은 좋지만 그래서 이 계량압착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먼저 나온 공법이 얘인데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런데 자 4번에 동시 줄눈붙이기 자 동시 줄눈붙이기 공법은 자 어떤 차이점이냐 그러면 이거는 압착 압착 공법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자 이 동시 줄눈붙이기 이것이 바로 밀착 붙임 공법 밀착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밀착 붙이면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밀착 공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 밀착 공법하고 비교 대상이 돼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압착 공법 압착 붙임입니다 압착 공법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붙임용 모르타르 바른 것도 똑같아요 얘는 그래서 붙임용 모르타르 동일합니다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얘도 바탕면에 해요 얘도 바탕면에 합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둘 다 바탕면에 바르는 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자 둘 다 바탕면에 바른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느냐 그러면 이런 차이점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얘는 나우망치로 두들깁니다 얘는 이 압착 공법 이건 나우망치 가지고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나우망치를 안 쓰고 고구망치 씁니다 나우망치 등을 이용하고요 이거는 공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충격공구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동공구 또는 진동공구 이렇게 언급을 이 기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얘는 기계를 이용해서 붙여가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차이점 더 들면 1에 우리가 바르는 붙임 면적이 바탕에다 바른다 겠죠 그럼 1에 붙임 면적이 1에 1에 붙임 면적 개념이 동시줄륨 붙이기는 이거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압착공법은 1.2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나무로 나무망치로 두들기고 이거는 기계로 공격이 없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붙임 시간이 이거는 20분이고요 20분 이내 하면 되고 이거는 15분 이내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압착공법이 우리가 제일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급해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시공속도로 많이 발라놓고 나서 막 뜨리다 보니까 가장 탈락이 많은 게 압착공법입니다 의외로 이게 떠붙이기가 아닙니다 보통 막 떠붙이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의외로 이거는 한장씩 이렇게 붙여가는 게 떠붙이고 얘는 벽에다 발라놓고 이렇게 막 둥둥 두드리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죠 최근에 보면 시큼한 거로 두드리는 거죠 그게 고망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251페이지 5번에 접착붙이기 접착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접착붙이 유일하게 이거는 접착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유기성 접촉이 그러면 다른 거는 전부 다 공법이 뭘 이용한다 모르타르가 접착재료인데 시멘드 모르타르로 부착하는데 얘는 유일하게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장공사에 한한다는 거예요 외장공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일이 떨어지니까 맞죠 그래서 내장공사에 한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붙임바탕면은 여름은 일주일 이상 기타계전은 2주 이상 건조를 시켜야 돼요 왜 바탕이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착제로 부착을 하면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접착제 1위의 발음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자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의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바로 이것이 판형 붙이기예요 판형 붙이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타일은 소형 각 타일이니까 한 장 한 장씩 붙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 넓은 바닥을 모자이크 타일 한 장씩 붙자고 하면 누가 부착하고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300mm 300mm 하트론지에다가 타일을 줄름골에 딱 부착돼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멘트 모르타를 딱 발라 놓고 나서 그다 딱 부착해 놓고 반대로 이렇게 줄름골에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트론지 종이만 딱 떼어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는 거기 해놨죠 그래서 거기 이제 1의 발음 면적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임 시간은 기본 30분 이내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52페이지에서 보시면 거기 혹시나 해서 7번의 MCR 공법 이거 조금 해놓으십시오 MCR 공법 현재 공법을 유일하게 이거 냈고 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내면 압착공법도 낼 수 있는 거죠 떠붙이기도 혹시 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52페이지 MCR 공법 MCR 공법이 이거는 타일 선부차 공법이다 타일 선부차 공법이에요 타일 선부차 공법을 우리가 MCR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MCR 그래서 이 MCR 공법은 타일 선부차 공법에서 자 그 부집에 전용 시트를 부착 보통은 이거잖아요 타일 부착할 때 자 철근 콘크리트 자 바탕면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부침용 모루 타러가지고 타일을 부착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구조체 만들기 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만들기 전에 그 부집 내부에다 미리 타일을 미리 선 미리 부착해놓고 콘크리트 부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밀착시키는 공법이에요 얘는 부침용 모루 타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콘크리트에 요출부에서 파고 들어가도록 하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박미가 방지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건물 철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마감재가 타일이 안 떨어집니다 그 부집 미리 그 부집 그 부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미리 타일을 이렇게 반대로 부착을 해놓은 거잖아요 시트에다가 시트 부착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해놓은 상태에서 이쪽도 이렇게 있을까 합니까 그 부집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면은 안 보고 여기가 노출면이다 그럼 여기가 타일 마감면 타일 보이는 쪽에 해놓고 이 안에다 콘크리트 부어놓은 거예요 콘크리트 부어넣고 파고 들어가서 됐기 때문에 타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이 방리가 방지되는 공법의 바로 MCR 공법이다 그래서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 하단에 자 공법별 타일 크기 및 발음 두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 벽타일입니다 이것은 벽타일 쪽에 벽타일 공법이에요 벽타일 벽타일 공법인데 자 벽타일 공법에서 외장하고 내장을 구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자 외장 공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내장 공법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공통이 두 가지가 있네요 떠붙이기하고 판형 붙이기는 외장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고 내장 공사에 사용할 수 있죠 정리해 두시고 그런데 외장 공사에만 써야 되는 것은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이랬겠죠 그리고 계량 압착 붙이기 그리고 자 동시 줄름 붙이기 밀착 공법은 외장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장의 벽타일 부치는 해놨죠 낯장 붙이기나 저것이 있죠 접착제 붙이기가 들어가는 게 그러면 떠붙이기하고 판형 붙이기는 외장하고 내장 벽타일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붙임용 모르타의 두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두께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붙임용 모르타의 두께는 대략 가장 두껑 알아두시면 돼요 붙임용 모르타의 두께가 가장 뜨거운 것이 외장이든 내장이든 다 떠붙이기죠 그러면 떠붙이기가 12에서 24mm 이에요 12에서 24mm 가 된다는 것은 이거죠 편차가 12mm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탕에 평활도가 좀 떨어지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붙임용 모르타 조절해서 평탄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임용 모르타 두께 가장 두꺼운 공법이 떠붙이기 공법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떠붙이기는 자 이겁니다 모르타를 타일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한 장씩 부착을 하다 보니까 뒤에 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극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모르타를 발랐는데 펴발랐는데 아이고 모르타르가 찾아가는 서비스에 옆으로 쫙 퍼질 수는 없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달고나만 눌렀는데 우에서 눌렀는데 꼭 사각키로 딱 안 퍼지죠 그거 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일의 뒷면에 공극이 많아요 그래서 공극이 생기면 백화현상의 우려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해요 백화의 우려가 생기기 쉬운 것은 바로 뜨붙이 공법이 백화현상의 우려가 좀 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 타일 붙이기 사항의 시공적인 측면에서 일반 사항이 나오죠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 3번째 까지고 자 벽체 타일이 시공이 될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공사하고 바닥 먼저 하고 벽면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벽체를 먼저 하고 바닥 타일을 공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리하실 그 개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치장 6번이에요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로 해서 타일 나누기 최적 상태가 되도록 해서 중앙은 타일을 절단한 타일이 없잖아요 벽 모서리 부분에 타일이 절단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7번에 치장 줄름 부분이 타일을 붙여 하고 3시간이 경과 후에 줄름 파기되어야 돼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타일을 두들기기 때문에 모르타르가 올라오겠죠 이거 일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 모르타르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욕실에 가보시면 참 뭘로 해라 백시멘트로 해가 줄름이 돼있잖아요 그게 치장 줄름이거든요 보기 좋게 하기 해서 여러분들 시멘트 색깔이 보이면 아이고 보기는 그렇잖아요 우리 집은 흰색이 아닌데 그러면 때가 끼어서 노란색 되다가 검정색 되는 거예요 떼 많이 끼면 검정색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 백색이었습니다 백색이 처음에 떼 끼면 누룩구리 누른 누른색으로 편하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 검은색 되는 거고 우리 집은 검정색인데 이런 분 떼가 엄청 곰팡이 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장줄라기 해서 줄름파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줄름파기 시기가 3시간 경과 후에요 우리 시험에 즉시라고 해서 한번 출제를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타일은 부착이 될 때도 된다 이거죠 그냥 모르타로 바른 게 아니죠 타일을 얻고 이렇게 부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좀 응결이 좀 되거든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경과 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청소하는 24시간 경과된 후에 모르탈의 경하정도를 보아서 수분쾌해가지고 치장줄론 시공하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줄름파기 시기는 3시간이고 그리고 자 무엇이다 치장줄론 24시간이에요 24시간 경과 후에 모르탈의 경하정도를 봐가지고 수분쾌해가지고 이제 치장줄론 공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십니다 자 그리고 253페이지 자 8번에 바탕 만들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칠근 콩크리트 바탕에다 바로 타일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바탕 모르타를 바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타일을 부침용 모터로 부착을 하는 거야 바로 콩크리트에 부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타를 바를 때 한 번에 다 바르지 말고 이외로 나누어서 발라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그세 보시면 바탕 못 바른 후에 일정 정도 기간이 경과된 후에 타일을 갖다가 부착을 하자는 거야 왜 그런가 바탕 모르타르가 충분한 부착 강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다 타일을 발라게 되면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해놨죠 여름철은 25도 지상일 때 3,4일이고 봄 가을은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둬가지고 충분한 바탕 모르타르의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타일을 부착을 하자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죠 충분한 기간을 두자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254페이지 셋째 줄 미음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둡니다 그래서 백분위를 넘지 않도록 구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 모르타르를 하면서 이 구배 경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배 경사를 잘 둔 업자들은 여러분들이 욕실에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배를 잘 못 두신 분들이 두 명이 욕실 바닥에 물이 자꾸 있어있고 고여있으면 안 좋은 거죠 공사 제대로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바탕처리와 관련돼서 낼 수 있는 게 디것이에요 그런데 디것을 이미 내버렸어요 여름에 외장용 철은 여름입니다 여름은 온도가 높고 맞아요 외장용 타일은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건조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리 사전에 물을 적셔서 물축임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모르타레 수분을 바탕에 흡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여름이고 외장용 타일 때 그럼 내장용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외장용하고 여름철 그럼 그리고 혹시나 미염 알아두면 미염 미염 그러면 흡수성이 있는 타일은 제조업자의 실방에 따라 물축여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흡수성이 없는 타일은 물축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 대비해 도기질 타일이죠 이런 건 물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없습니다 거의 얘는 물 안축입니다 자기질 이런 것은 그래서 도기질 타일이 흡수율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10번 부분에 타일이 붙이는 모르탈은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되죠 시멘트 가루는 나중에 얘가 그래서 이제 수축이 주럭 이렇게 당겨져요 그것 때문에 타일이 떨어져요 박락이나 나중에 백화 이런 게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멘트 가루는 뿌리면 안 돼요 명심하시죠 시멘트 가루 뿌리면 타일이 떨어지거나 백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백화현상은 사실 이거죠 시멘트의 석회 성분이 누구하고 물하고 만나서 수산화 석회를 유출이 되어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하면서 물은 정발되면서 이 탄산칼슘 흰 가루로 남는 것이 백화현상이죠 시멘트를 넣기 때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일의 동해방지적인 첨 소송 온도가 높은 타일 그리고 특히 2번하고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흡수율이 낮은 타일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동해방지형 타일은 도기질 타일은 안 되는 거예요 소송 온도가 가장 낮은 도기질 타일이었죠 그리고 흡수율이 컸잖아요 그래서 독일 타일은 동해방지형 타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7번에 타일의 탈락 원인에 대해서 특히 1번에 부치념으로 부착강도 접착강도 부착인장강도 보통 다르죠 그래서 접착강도 부족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착강도 실험을 해서 0.39Mpa 이상이면 보통 합격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타일공의 기능도 부족이에요 표운지 얼마 안됐어 그럼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붙임시간에 불이행해요 그럼 아까 대표 전했죠 압착공법은 15분이었고 밀착공법은 20분 이내에 부착을 하겠죠 이 붙임시간을 불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탕대어 타일의 신축이나 변형 평창차에서 생길 수도 있고 모르타르의 충전 불충분으로 인해서 특히 떠붙인 공법이죠 뒤에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이 불충분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붙임 후에 보양이나 양생불량으로 우리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도 그래서 이번 시간은 타일공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57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3 2 3